할아버지는 수수께끼를 좋아했다. 할머니 계셨었네요. 복부에서 잘 먹고 갑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.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. 석기생을 아는 사람을 다 만나고. 요새 이거 잘 안 보는 모양이던데. 이제 구제에서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. 뭐 저 부인도 쪽에나 가면 제가. 혹시 석기생이라고 아세요? 이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젠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낯선 식재료의 세계. 사라진 미.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.